12.5% 마이너스 12.5%인데 이번 더블당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조작이 발생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마디도 이 문제에 언급을 안 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으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게 아니고 완전히 직무태만 뿐만 아니고 국민을 배반한 행위인 거죠.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국민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함께 표 주십시오 그렇게 할 여러분들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당신들 이거 읽어보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당신들 어떻게 입을 그렇게 다물 수 있냐 서울법대 놓은 놈들은 그렇게 입을 다무는 게 정상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한동훈 씨가 그렇게 똑똑하면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 잘생기고 똑똑한 내가 볼 땐 똑똑한 것 같아 말을 잘하니까 그러나 양심불량인 거죠 하기에 대통령 중심지에 대통령이 입을 닥치겠다는데 한동훈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는지가 오래 가지 않아서 다 밝혀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평범한 시민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인지 하게 되는지를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선거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번이 여덟 번째 부정선거입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특표특표소 조작이 여덟 번째 일어난 겁니다 내가 선관이 선거범죄집단이고 선관위 신임사무총장 김용빈은 선거범죄집단의 수개고 괴수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 아무 말 내 않게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여덟 번째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아홉 번째가 뭐냐 아홉 번째가 2024년도 4월 총선입니다 어떻게 조작하겠습니까 화끈하게 조작하겠죠 그다음 선거가 뭡니까 2027년도 대통령 선거입니다 얼마나 야무지게 여러분들 조작하겠습니까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정권이 이제 박탈돼 가지고 그냥 선관위가 만들어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시도지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의원 광력의원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떡 같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개떡이지 여러분 뭡니까 그게 이게 뻔히 여러분들 다 밝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의 어떤 고행의 길을 걸어갈지가 다 나왔는데 그걸 대통령이 입을 다문다고 그게 짐승도 아니고 입을 다물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게 사연이 있는지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만 잘하면 됩니까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람이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번에 공병으로 강력하게 여러분들 좀 다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김용빈 씨 함께 여러분들 부탁한 이재명 당대표의 비서실장이자 서울 강북국합의 초선인인 천준호 의원 이게 뭐 조작 다 한 거잖아 이게 이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더블당은 플러스 12% 플러스 12%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작 안 하는데 전라북도 남원시하고 이런 비교하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어디입니까 이건 후보가 2명 출마한 2022년 또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충남지사선거네요 이것도 후보가 2명 했으니까 도덕질한 표수하고 도덕 훔쳐간 표수와 정확하게 선거구별로 일치하네요 이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광주 광역시 갑하고 이렇게 차이지 않습니까 도덕질 한 대하고 도덕질 안 한 대하고 선거마다 이렇게 다 여러분 이거는 뭐죠 충청북도지사선거네 이게 도덕질 안 한 대하고 도덕질 안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도덕질 하니 2024년 총선은 얼마나 또 도덕질을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나라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앞서 가지고 국민들이 죽어나든 관계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식민치하에 들어가는 노예민으로 살아야 될지를 아무도 뭡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참 백성들이 불쌍한 거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이 관행화되고 제도화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추울고생할 기밖에 안 남은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